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9장 1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세 파트의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연결된 게 아니고 세 파트니까 하나 한 땀 한 땀 잘 보시면서 양독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마지막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라함에 가서 씻으라. 아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그래요.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주중에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사로서도 소통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아들입니다. 성도이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써놓다가 그거를 이제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다가 토요일날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는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설교 본문이 늦게 나와서 방송팀이 조금 수고를 많이 해주시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저는 몰랐는데 제자방 가는데 어느 분이 아주 재밌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수양회 가는데 저희가 숙제가 조금 있거든요. 많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제 밤새 이제 3시까지 숙제를 하고 올린 인스타를 봤는데 아 그래도 숙제 다 했다. 막 전엔 밥이 맛있지 않겠어? 이제 그 표현에서 아 좋은 표현이다. 저는 날마다 이제 새 밥으로 현재까지는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음성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곤 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 제자반 수양회 끝나고 요한복음을 가고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조식 먹으러 가는데 교회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교회 이름이 뭐냐? 구례? 신루함교회. 신루함교회. 그래서 아 하나님이 신루함교회의 신루함 본문화라고 아시나 보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신루함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신루함 사건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사건은 알더라고요. 예수님이 진흙 이겨가지고 눈 보겠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실만 알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기적에만 알게 되면.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자주는 하곤 했는데 만약에 기적이 목적이라면 이 맹인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죽은 나사로도 죽었어요. 맹인도 죽었어요. 그게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보금은 아주 특이합니다. 요한보금은 제사보금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공간보금이 있고 사보금서라는 별명이 있는데 요한보금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뜻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보금이 아주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특이한 이 맹인된 사람의 기적이 아니면 뭐가 포인트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봐야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 2사건의 출발을 봐야 돼요. 요한보금이 마테마가 누가 해도 맹인사건이 있지만 요한보금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보금에만 있는 특이함이 있어요. 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인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다는 사람이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은 요한보금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견이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손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손상됐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어떠한 인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유발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유발하라리가 미래에 대한 인류학적 진화론적 입각해서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인류가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전제를 해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진시황이 했던 거예요. 불로 쳐먹던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이 넘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죽음이에요. 누가 이거 넘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죽음을 못 넘는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손상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신루함 사건은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상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기적에서 맹인을 그냥 흙이겨서 발라서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논쟁이 붙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신루함 맹인 사건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과 빛에 있는 사람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움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두움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어두움은 마귀예요. 마귀 밑에 귀신이 있고 귀신이 밑에 잡신이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두움의 대표주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유치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2절에 낳기 전에 논쟁이 붙은 사건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낳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맹인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냐. 그러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개념에도 무언가 죄의 결과로 장애가 있지 않았는가. 뭔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답이 동문서답입니다. 부모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잘못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하나님의 빛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논법은 과거 추적적인 논법이에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원인을 밝히게 과거를 유출해요. 그런데 과거의 유추에 큰 오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논법이 과거에 있었던 어둠에 대한 유추라면 인간의 인지력으로는 유추가 안됩니다. 왜냐? 그 배경엔 마귀가 있습니까? 만약에 과거에 유추했던 그 논리 부모의 죄냐 자녀의 죄냐 이렇게 논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마귀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규정할 수 있으면 이미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 왜 오병이어 사건의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일을 우리가 유추해서 부모의 죄냐 자녀의 죄냐라고 유추가 되면 그거는 마귀의 유추가 아니에요. 유추가 안 돼야 그게 마귀 건 거예요. 우리의 영역 바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삶이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나라 경제가 막 부자하고 틈뻥슴뻥 써도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위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일부 땐 얘기 안 했는데 나영석, 나땡석, 나땡석 피디라는 분이 나와서 한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얘기 한대요. 피디님은 고민 없겠어요. 연봉 제일 센 피디잖아요. 고민 없겠어요. 맨날 그럽니다. 근데 그 피디가 그런데 나도 내 안에 지옥이 있다. 나도 내 안에 지옥이 있다. 제가 그걸 보고 딱 알았어요. 아 저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잘 돼도 지옥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지옥이 아니라 내가 손실된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돈이 100억이 있어도 빚이 200억이면 힘들어요. 마찬가지에 다 삶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의 죄냐 식으로 사람들은 과거 추적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프로이드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프로이드의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 마음이 어려워. 근데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성장기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에 있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 아이 때마다 이 성적 리비도가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해야 되는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부모나 어머니에 대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고착이 돼서 퇴행이 되고 나중에 이게 심리적 불안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과거를 자꾸 물어봐요. 어렸을 때 어땠느냐 어머니 부모 관계는 어땠느냐 그림 그려보라고 하고 다 해본 거예요. 그림 그려보라고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러한 과정과 이 연구에 대해서 깊이 탐독했던 적이 있지만 심리학으로 해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상담받아보세요. 상담받는 순간 막 눈물이 나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과거 추적적 기법이 우리에게 완벽해졌다면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돌아오면서 모든 사람의 만병이 통치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어둠의 과거 추적적 방법으로 빛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추적적 이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찾는 이 한 단계 더 넘어서 이 마귀라라는 영적 존재의 얼마나 위대함을 잘 볼 수 있느냐 위대함 표현이 조금 불편한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1차 세대의 대전 이후에 가장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요. 마틴 루터의 후회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개혁교의 유산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았습니다. 누구냐. 히틀러. 그래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데 지대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그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지 생겨난 반동적인 그러한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신 게 보네포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 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히틀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민... 아니 저기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태인들을 아우시비치에서 죽여요. 둘 다 어쩌면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되는 형제야.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죽여요. 저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답을 탐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답 나오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현재 손상된 상태예요. 세상이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로맨스입니다. 이 지구가 에덴동산에서 이미 떨어져 나왔는데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구 안에 있는 항문과 영역으로 이거를 살펴보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2000년 동안 노력하고 성인과 군자가 나오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선진들이 나왔지만 인간들이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방법과 패턴으로 보면 답이 나오냐? 이거에 안 나와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빛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목상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는 여우수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재덕 목사님이랑 여우수화 자료랑 논문이랑 책들을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도하는데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빨리하고 여우수화 가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경험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사실은 삶의 공허함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왜냐? 우리를 만든 게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가뜨려놓고 망가뜨린 게 망가뜨린 거를 연구를 아무리 해봤자 망가진 게 더 망가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순종이. 오늘 신루함에 보면 신루함 사건에 보면 이 신루함의 사건에 있는 이 병자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발굴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얼굴에다가 진흙 발라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테테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서 테테테하라. 신루함 가라. 어디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신루함 가라.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나고 눈에 발라준 그 진흙을 신루함에 가서 순종의 마음으로 씻어낸 거예요. 이 맹인은 나중에 예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를 살려준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부득이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처럼 이렇게 순종해서 신루함 못에 가서 눈을 씻어내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느냐. 아니에요. 나만 장군 기억나시죠? 11개 있는 나만 장군. 나만 장군 보고 처음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내 급이 지금 있는데 어디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도 않고 네가 선지자야? 어? 한참 들었다가 나중에 응? 와가지고 간청하니까 신화가 간청하니까 그때 씻어서 나선 거 아니에요. 순종도 맹인처럼 나만이 한 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빛을 봐야 어둠을 이뤄요. 여러분 삶에 있는 슬픔을 맨날 연구해보세요. 파보세요. 누구 때문이나 어쩌다. 답 안 나와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바라야 빛이 어둠을 이겨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구조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서 볼 때 이상한 분들이에요. 우리의 기본 전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인지능력은 하나님이 줘야만 가능해요. 에베소서 말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자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둠에 있으신 양반들은 어떡하냐고요. 빚질을 받는 분은 빚질을 받는 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장에 보면 그 다음에 논쟁부터요. 맹인들이랑 이번 주에 말씀 목상 들어가는데 맹인 사건을 놓고 유대인이랑 쌈이부터 유대인은 뭐가 문제냐 맹인이 낳은 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가 안식이래 또 했다라는 거야. 참 이분들도 참 올고다. 그게 뭐가 중한디 안식이래 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랑 싸우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대거 등장을 해요. 그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신기한 건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갈라져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믿더라가 나와요. 똑같은 예수의 말을 듣는데도 믿더라가 있어요. 그러면 믿더라는 알겠다 이거예요. 우리인데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는 이 화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할 때 무얼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만 얘기를 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계속 논증을 해 어쩌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논법이 더 체계적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변진법에 의하면 체계적인 논증을 원해 근데 예수님은 그 논법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 너희가 아는 하나님 있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도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20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감각을 심어놓으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 얘기해요. 예수가 있었으면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데 근데 알레스턴 맥그레스 제자반 하신 분들 아시죠? 알레스턴 맥그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좋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그 감각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묻는 게 공평과 불공평 너희들이 볼 때 옳다 그르다 맞다 안 그렇다라는데 그 감각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맥그레스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심겨놨는데 너희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바리세인들에게 시도한 것은 하나님이 심겨놓은 알만한 것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논증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런데 이게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만한 것을 심어놓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알만한 것을 심어놓으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보고 연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와야 밝아져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만한 것이 있지만 알만한 것이 심겨져 있지만 맹인처럼 신로한 못에 가서 씻는 자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화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그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맹인이 기적된 거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고 남을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인이라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목사로서 살아가려고 노력드려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이 서는 강단을 마지막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서요. 다음 주에 뭐 설교 안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할 수 있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기회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단에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하나님이 주신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로한 못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 속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객교의 성도분들이 맹인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밝아져 평안 속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었던 위러부 대표 박은총 전사님이 쓴 시입니다. 박은총... 곡인데 박은총 전사님이 이제 저희 후배 전사님이세요. 후배 전사님인데 이제 가사가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사가 보면 어둔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그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면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여러분 이 길에 끝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쉐렌 키에르 케고로 예전에 설교 드린 적이 있지만 이 고통은 결국 주님의 파루시아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보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이 시간에 있는 고통의 역할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시켜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우리가 주님 뵐 때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만 해서 우리 찬양하겠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가 우리는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이 가사가 박은청 전사님이 할 말이 많아 내가 보니까 이거를 노래를 다 집어넣는 데 고생했어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려면 어둠을 바라봐서 삶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빛을 바라봐서 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경쾌한 찬양인데 배우는 겸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원 죽어도 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알아주시니 우리를 알아주시니 더 이상 그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음 안에서 우릴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에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고하네 예 보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지난주 산봉사항이 찬양했던 거 어둠만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원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를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거리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알아주시니 더 이상 그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영원히 죽음 안에서 우릴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에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가는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에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고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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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많은 공고와 걱정과 슬픔과 회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또는 현재의 어려움을 위로해주는 위로처를 많이 가져가보고 찾아가보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빛에 눈을 돌립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어둠이 짓눌렀던 삶이 빛으로 바뀌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빛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빛에 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도 드립니다. 어둠을 회복하기 위하고 어둠을 보상하기 위한 과거로 향하는 봉헌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님의 소망과 미래를 향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봉헌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축복 부어주어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의 수그리스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교통하시니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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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